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통키타겠죠. 통키타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음악 공부도 하고 키타 연습도 하고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게 매력이겠죠. 이 세상에 만약에 노래가 없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노래가 없다면 어땠을까요? 삭막할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잘못되지도 않았을까 노래를 위로 삼고 기쁜 노래는 기쁜대로 또 기쁘게 불러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더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저는 끝까지 이 음악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께 아름답고 그리고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부르고 싶어요.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자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그래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엔 아기꾸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래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어젯밤엔 달빛도 아빠의 웃음처럼 나의 창에 기대어 포근히 날 채워줬어요. 응응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그래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응응 밤새 꿈나라엔 아기꾸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래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응응 밤새 꿈나라엔 아기꾸끼리가 춤을 추었고 그래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